바로 당근입니다. 바로 당근입니다. 당근. 당근? 그런데 저렇게 흙에 보관해야 좋나 봐요. 오래가겠죠. 당근 절임을 할 건데요. 당근 절임? 당근 절임. 이 당근 절임으로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. 이제 이렇게 당근 채 썬데다가 소금 반 스푼을 넣고 이렇게 손으로 좀 버무려주세요. 이렇게 잘 버무렸으면 요거를 손에 그냥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요렇게 놔두시면 됩니다. 요겁니다. 요것만 먹어도 되지만 요것만 먹으면 좀 약한 영양소가 부족한 듯 하잖아요. 그래서 단백질도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필요해서 fuels 씻어주고 제가 당근 요리를 3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한 끼는 꼭 당근 요리를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먹고 있으면 염증이 싹 제거되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거 먹는다고 해서 한 번에 염증 제거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꾸준히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